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제주관광 붐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제주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던 제주 유입 인구가 늘어나던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서귀포시 예비후보들은 모두 제2공항 건설 추진이라는 입장으로 모아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예비후보도 제2공항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출마자 간의 어떤 큰 변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고기철 예비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역경제는 최악인데 서귀포에 대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면서 고기철 예비후보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여러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2공항 개발을 통해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낙수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불평등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다른 지적들을 갖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총선과 제2공항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제2공항도 다시 또 지역 내에서 이슈가 크게 달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지금 협의 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와 협의가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국토부가 원희룡 전 장관 때 지난해죠. 지난해 중에 말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기재부와의 협의에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있습니다. 기재부로서도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공항 건설 추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과학연구 분야 예산은 대거 줄이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몇 조 단위거든요. 여기 줄어든 예산이. 그러면 공항 하나 그런 단위거든요. 사실. 제2공항에 7조 원 가까이 또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도로라면요. 그러니까 이 예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계산하고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도로라면 제주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상당히 늘어나야 되고 또 관광객도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했거든요. 증가는 인구랑 관광객 수를 산정해서. 그러니까 제2공항 좀 추진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그래야 제2공항에 7조 가까이 투입하면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다음 정부로 다음 정부로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요.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비를 보면 제2공항의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간당간당합니다.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제주 관광 붐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제주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던 제주 유입 인구가 늘어나던 시점이었고요. 관광 붐이 이어지고 인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제2공항 계획을 잡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래 예측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고식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니까 총선을 앞두고 또 이게 화두가 됩니다. 서귀포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 모두 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예비후보들은 모두 제2공항 건설 추진이라는 입장으로 모아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도 제2공항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출마자 간의 어떤 큰 변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서귀포시 출마자는 다 제2공항 추진이다 그렇게 보면 될 텐데요.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도 그렇고 같은 당의 고기철 예비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선거공항이라는 말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때 표를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타겟팅을 해서 선거에 임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이런 일면 개발 논리를 들면서 성산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접근법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표를 얻기 위한 접근법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령 어떤 게 있습니까? 논리를 좀 살피게 되는데 고기철 예비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역 경제는 최악인데 서귀포의 대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면서 고기철 예비후보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여러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정말 타당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2공항이 건설되면 고기철 예비후보의 바람대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가 될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2공항이 개발되면 사회적 격차, 불평등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기철 예비후보는. 생각해 보면 대형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관련 건설업계 및 토목업계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 등은 금전적 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경험적으로 또 이것을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개발이 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얻은 분들은 또 땅 사두었다가 졸부가 된 그런 케이스들 또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밭이 없어서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임대농민들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는 집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2공항 개발을 통해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낙수 효과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김 기자님 이야기는 오히려 이게 불평등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다른 지적들을 갖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개발됐다고 했는데 정말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었는가 의문이거든요.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느닷없는 졸부가 나오는 반면 농민과 서민들은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개발 광풍이 불었지만 고 후보의 발언대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은 오히려 발언과 달리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땅 부자는 훨씬 땅 부자가 됐고요. 땅이나 집 없는 서민, 농민들은 농사를 접거나 집값이 덜 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제2공항 건설 같은 대형 개발 사업은 기존 부동산 보유자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지적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실 참여하기 좀 부딪혀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도민들이 결정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때 그리고 국토부의 의견 잘 알겠으니 이걸 이제 알겠으니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그런 것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라 그런 논리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오영훈 제주도정이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지사는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제2공항 건설사업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요구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시민사회가 도민의 여론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추진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보고 있는데 하지만 국책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책사업 그러니까 거창구치소 법조타운의 경우에 주민갈등이 크게 일었었는데 거창군에서요. 경남 거창 얘기하시는 거죠. 지난 2019년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거 법무부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게 심지어 이미 공사를 시작한 뒤였어요. 공사도 시작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고서 갈등이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잦아들지 않고 일어나니까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주민투표까지 실시를 했던 거죠. 공사까지 시작을 했던 사업이지만 이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게 주민투표를 거쳐서 지난해 거창구치소 공사가 갈등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요? 이때 개소식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민들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례로서 지금 가져오신 건데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찬사까지 얻어냈던 그런 평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 안 된다. 이게 국책사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1월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도 실시했던 바 있고요.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은 국토부의 주민투표를 위한 협의 요청조차 한 바 없고 또 주민투표 논의를 위한 공문 한 장 국토부에 보낸 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